2구 걷어냅니다 왼쪽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담장! 담장! 앞에서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택업 폼으로 폼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하는 삼성 이제 스코어는 4대3 지금은 거의 넘어갈 수도 있는 탁이었어요 저는 맞는 순간 홈런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슬라이더가 조금 더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빽 끝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시면 가운데가 아니에요 빽 끝에 맞았습니다 데이비매킨은 왼쪽으로 쏘아 올린 타구였고 담장 쪽에 붙어서 좌익수 김민석 정확하게 점 캐치 대량 실점을 막는 수비가 나왔고요 결국 데이비매킨의 1타점 희생 플라이 점수는 한 점차 투아웃 주자 2루가 됐습니다